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겁대가리 상실한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뉴스에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봅시다. 제목 자기 혼자는 감당을 못하겠다고 처음 보는 남자 5명이랑 같이 여행을 가자는 친구 이게 도랏! 야! 너나 많이 자빠지세요! 먼저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화력이 가장 강한 곳에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목 그대로 제 친구가 처음 보는 남자들과 여행을 가자고 하길래 어제 대판 싸우고 절연까지 해버렸는데 이게 끝까지 제 욕을 해서 말이죠. 일단 저희들 나이는 30대 초반이구요. 싸우게 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뭐야 무슨 지역 카페 모임인가 카톡 모임인가 아무튼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몇 달 됐어요? 사실 저야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 것보다 했습니다. 거기다 이 친구도 그동안 별소리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상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인생 아니니까. 그러다가 최근 제가 남친이랑 헤어지게 됐는데 바로 이때부터 그랬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 들어오라고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남녀가 모여가지고 술 먹고 노는 거라고 하더라고. 예 맞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일단 저 술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요. 무엇보다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굳이 그것도 술 먹으려고 모인다는 게 너무 그지같고 별로더라고. 그래서 얘가 꽂힐 때마다 한 3번 그러더라구요. 지금처럼 솔직한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했는데 물론 속으로야 이게 미쳤나 싶고 당연히 실망을 했지만 얘가 딱히 크게 반응하거나 화를 내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딱 그정도 위치만 지키고 말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 인생 아니니까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게 아니고 그 모임 사람들, 지 말로는 오빠들 같이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원래는 남자 5명의 여자가 지 포함해서 2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여자 한 명이 급한 일로 갑자기 취소를 하는 바람에 자리가 하나 비었고 거기에 제가 들어오면 좋겠다 이거였어요. 처음에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욕이 다 튀어나올곤 했지만 그래도 겨우 참고 전처럼 그냥 좋게좋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번에는 좀 다르더라구요. 엄청 집요한 겁니다. 끈질기게. 계속 그러더라고 방도 따로 잡을 거야. 걱정하지마. 술도 절대 권유 안 할 거라구. 나 혼자는 외롭다구. 그래서 꽁꽁이 니가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말이죠. 오지게 들이대는 거야. 게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계속 들이대며 가자고 하는데 때를 쓰는데 이게 진짜 미쳤나. 아니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건가 싶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길래 야 이 그지같은 년아 그만 좀 해라. 내가 분명 가기 싫다고 했잖아. 갈 거면 너 혼자 가라고. 이렇게 질러버렸죠. 참고로 이 대화 전부 다 카톡으로 주고받은 거고요. 제가 막 화를 내니까 친구가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제는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길래 그냥 씹고 대꾸를 안 했어요. 왜? 해봤자 욕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랬는데 오늘 아침이었어요. 이 친구가 대뜸 하는 말. 야 내가 우리 모임 오빠들한테 물어봤는데 겨우 이런 걸로 화내고 거절하는 게 이해가 안 된대. 게다가 내가 너한테 사과까지 했는데 그걸 씹어버리는 게 친구에 대한 예의냐? 등등등. 어쩌고 저쩌고 구구절제 카톡을 쳐보내놨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야말로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모임 제안하는 것부터 내가 이미 몇 번이나 거절을 했고 또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가 30대다. 술 차 마시고 노는 모임이 뭐 그렇게 좋을 일이냐? 어? 그리고 그 안에서 사귀다 헤어지고 그러는 게 정말 정상으로 보이냐? 그리고 세상 어떤 미친년이 처음 보는 남자들이랑 여행을 가냐? 그러다가 큰일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 게다가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왜 네가 적반하장이야? 아 그냥 됐고 그지 같으니까 우리 앞으로 친구 그만하자. 너 끝났어. 이러고 바로 차단해버렸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화가 나서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예? 남자 5명이요 여자 2명이라고요? 님 친구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저 남자들이 작정하고 나쁜 짓 해버리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요. 특히 뭐 평소 잘 아는 사이라 해도 기분 이상한데 지역 모임에서 만나가지고 여행을 간다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네 댓글 여자 1명 빠져가지고 써니를 불러서 들이대는 건데 보니까 기존 여자 멤버도 뭔가 기분이 그지갖고 세 해가지고 빠진 것 같아요. 끌 끌 끌 끌 끌 님 혹시 무슨 피해 망상 같은 거 있습니까? 에? 아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1박 2일 가는 게 더 미친 거 아닌가? 설령 이게 망상이라 해도 그래 조심해가지고 나쁠 게 뭔데 이건 그냥 저 친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뭔 개소리야? 2번 저렴 정말 잘한 겁니다. 정신 완전 나갔네요. 아니 거기 어떤 사람들이 나올 줄 알고 아니 그걸 떠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여행을 왜 가요? 미친 거 아니야? 3번 그런 모임 잘못 갔다가 상범죄 당하고 진짜 기분... 아니 진짜 운 나쁘면 죽어서 돌아오는 거죠. 판단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 지원자 5명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저러는 거지. 5번 네 친구는 그냥 초하류 인생이야. 잘 버린 거다. 6번 지역 카톡 모임 이랄지. 내년 밴드 들어가 보니까 별별 그지 같은 모임방 다 있더구만. 뭐 3040 걷기, 차 한잔 마시기, 술 한잔 모임, 지역별로 2030, 남녀 친구 A 모임, 3040 딱디드라 모이자. 별별 그지 같은 이유로 친모 모임 개 오지게 많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모이면 단톡팡 파고 전번 따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단톡이든 밴드 단톡이든 그냥 모르는 남녀 모여가지고 술 처먹고 지자랑하고 거기서 눈 맞으면 모텔 가는 거고 밴드에서 맞는 거라 하면 쪽팔리니까 지역 카톡 모임이라고 하는 거지.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 지인이 하루는 걷기 운동을 하자 하고 나서 닭을 먹자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웬 걸베이들 유부남도 있고 이혼료도 있고 난리더라. 남녀들 우르르르 나오는데 진짜 당황스럽더라고. 이게 뭐냐라고 꼬치꼬치 물었더니 밴드가 어찌고저찌고 이랄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바로 나왔고요. 그 지인도 당연히 차단했습니다. 7번 야 너 혹시 사회성 떨어지는 히끼 같은 거 아니냐? 어? 왜 쫄고 그래? 9번 동물의 왕국 찍어야 되는데 네가 동참을 안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삐진 거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 네 친구 아마 그쪽에서 이미 유명할 거다. 10번 거기 혹시 이상한 사회비 종교 모임 같은 거 아닌가요? 저렇게 미친 듯이 강요할 때 보면 꼭 그렇더라고. 자기랑 여행가자면서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저도 그래서 손절한 여자애가 하나 있거든요. 사회비 종교에 빠지니. 추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차단 저런 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자기 딴에는 그 오빠들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되게 착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해대길래. 야 너한테만 착한 거지 나한텐 아니야. 이렇게 딱 잘랐었고요. 돌직구로 몇 번이나 거절을 했는데도 자꾸 지 기분 상한 것만 강조하는 거. 친구 부탁도 못 들어주냐 이러면서. 어우 이런 거. 저도 싫어요. 이제 친구 아닙니다. 아니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만나가지고 술 처먹고 노는 게 이 나이에 좋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지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겠죠. 저더러 이상하다고 했지만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뭐 거의 모든 분들도 다 제가 옳다고 해주시니까 진심으로 위로가 됩니다. 요즘 날씨 많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추가. 제 딴에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소연한 글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네요. 이런 관심 생전 처음이라 지금도 되게 얼떨떨하고 또 많은 의견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추가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댓글 중에 여자 한 명 공석은 뭐냐라는 글이 많은데요. 이게 길게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갑자기라고만 한 건데 실은 그 모임 내에서 만나가지고 남자랑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그래서 헤어지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그냥 안 간다고 빠져버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에서 만나다가 헤어지는 게 정상이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비싸게 군다는 사람도 있는데 내 가치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 당연히 제 가치 올릴 거고요. 그렇게 살 겁니다. 끝으로 사회성이 없는 거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말하자면 그래요. 지역 모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순기능을 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그게 술이 목적인 게 그게 싫었을 뿐이에요. 여하튼 지금도 매일 금요일마다 약속 주구장창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솔로가 되고 보니까 소개팅도 쭉쭉 들어옵니다. 굳이 저는 저질모임에 가입을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정말로 안녕 다들 행복한 인생 되세요. 댓글 1번 남자 5명이 여자는 지 혼자 뿐이니까 당연히 무서웠겠지. 그래서 여자 하나 더 달고 가려는 개수작을 부리는 거고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착한 오빠들이야. 일 알지. 2번 작년에 손절한 내 친구랑 졸라 똑같은 년이구만. 뭐야 이거 혹시 똑같은 인간인가? 여하튼 얘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만 세상 밖으로 나와라 이러더라고요. 내가 지 아는 오빠 둘이랑 1박 2일 여행 안 갔다고 저 소리를 한 겁니다. 3번 어이구 나이 처먹고 번개 쳐가지고 단체 여행을 간다니 미쳤구만? 깔깔깔깔 4번 야 남미세 남미세 하는 말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진짜 남미세 아니냐? 어 대박이네. 5번 도대체 어떤 년 놈이 쓴 이한테 사회성이 없다느니 비싸게 군다느니 일단 개소리를 한 겁니까? 미친 거 아니야? 지 여동생이나 남동생한테 그러라고 해라. 야 이거는 아이씨 뚱짱 같은 게 또 있네 여기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확률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사람을 사귀고 싶고 견문을 넓히고 싶어가지고 모임을 가지고 술 먹고 여행을 가는 사람도 어디인가는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 솔직히 저도 남자지만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럽지만 하겠습니다. 저 모임의 끝은 그게 목적인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그날 당일날 해치우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친해져서 어? 나중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배경에 깔아놓고 가는 겁니다. 아니라고는 못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가서 술 먹고 잘 놀았어. 그런데 남자가 들이대는데 여자가 거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화가 나는 거죠. 왜? 아니 여기까지 따라온 거면 지도 다 그만한 각오하고 온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고 또 술은 받아 쳐먹고 지는 안 해주고 억울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발적인 화가 나니까 사고가 나고 하는 겁니다. 아휴 아휴 진짜 아닙니다. 그만할게요. 진짜 노닥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감사합니다.